한라산 정상에는 백록당과 함께 주변에 산정호수가 있지만 평상시 메말라 있거나 물이 차이는 경우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생물의 보고라는 별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물고기 등의 서식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처음으로 이와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끼손톱 크기에 연왕색을 띠는 매끈한 산골조개입니다. 고산습지 등 전국적으로 깨끗한 용천수나 발원지에서 주로 분포하는데 한라산에서 서식하는 게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어리목탐방안내소 인공연못에선 잉어가, 한라산 물장오리에선 미꾸리 두 종이 서식하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세계 유산본부 한라산 연구부와 생물다양성연구소,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한국동물생물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 한라산에는 연체동물 19종과 담수어류 2종, 거미류 134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장수염낭 거미류와 접시 거미류 등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미기록후보종 두 종도 이번 연구결과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고된 미꾸리 등 담수어류가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이식에 의한 것인지는 추가 연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에 봤다고 했던 지역들, 여러 군데 천백습지라든가 이런 곳에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물장물에서 확인한 경우는 앞으로 이거에 어떤 동물질의학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보유의 미꾸리인지 아니면 유입돼 들어온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물고기나 연체동물, 거미류 등 3개 분야는 한라산 자원조사 목록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화산토 특성상 물이 잘 빠지는 데다 비가 내려도 한라산에 물이 고여있는 일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라산이 다양한 생물의 보고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